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학년도 우리 한국사랑 관련해서 3월 학평의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명을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어려워할 만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설 한번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사 문화 파트에서 출제가 되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모습을 풀 수가 있어야 돼. 요원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난이도와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 엄청 터무니없이 쉬운 문항들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고난도 문항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고 쉽다라고 하는 의미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공부를 하면 쉬운 거고 안 하면 그냥 아예 못 푸는 그런 문항이 되겠지. 자, 가시대가 어떤 시대일지를 먼저 보자. 선생님이 먼저 하루 전에 그러니까 학평이 치러진 날에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결정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에 표시를 해뒀어. 표시라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선생님이 해설을 해볼게. 자,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대. 첫 번째 단서만으로도 얘는 신석기 시대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돼서 조리 도구이자 곡식을 저장하고 담아두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지게 되면서 이쪽에 보이는 빗살무늬 도구를 만들게 된 거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선택지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전자칠판을 선생님이 자비를 들여 구매를 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지금 해보고 있기 때문에 필기감이 약간 달라요. 색깔도 약간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거를 좀 감안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 1번의 비파형 동안 청동검이잖아. 신석기 시대 때 볼 수 없고. 영구라는 제체형사를 열었던 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부영고, 부영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 부여와 관련된 제천 행사였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는 내용들은 고대 파트에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아니고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철기가 나오기 전이었어. 정답은 5번. 갈돌과 갈판 등 간석기를 사용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한국사를 좀 미뤄두다가 나중에 한번 몰아서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먼저 시험을 봤던 선배들한테 물어봐봐. 나중에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 여러분. 더 없어. 차라리 일찍 끝내놓고 가볍게 복습을 하는 식으로 내용들을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작하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개념 한 바퀴 돌리고 복습하는 거를 추천해.